아 너무하네? 아니 너무 안 뜨잖아 이거 왜 합니까? 안하지 아바돈 봤는데? 오! 그렇지!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원했다고 그렇지 자 신상 왔습니다 자 신상 오케이 일단 김치 한번 오 쉣! 존나 맛있어 뭐야 저 저기다 어어어 아 저기 뒤졌다 이따구려 아까는 팔줄 몰려놓는 거네 너 암흑이라 별로 안다나 보다 기다려 뒤졌어 딸피 박스 해야지 박스 안해? 뱀기 이탈라기마스 뒤부터 저 흉만 먹어줘 야 흑령 좋다 내성이 있어서 맛있네 됐어 그럼 게임 끝 못 이겨 가보자 끝났어 끝났어 자 대마왕 허주력 되기 일보직전 이게 어둡내성때문에 별로 안다는거 같애 끝 너희들 이제 웃자 할건데 나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치 오는구나 이야 마광과세포 뭐있냐? 잠깐만 아 그새끼구나 자 이런거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바돈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게 아닙니다 배턴십 위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배턴십 위주로 써주시다가 상대 가다 타이밍 있어요 그때 필 이런식으로 이게 아바돈 활용법입니까? 뭣도 없는 대필같은거 쓰면 안돼요 무조건 이게 제일 좋아요 음 어떠할건데 이거 숨겨놓고 이거 숨겨놓고 야 저거 뭐냐 저거 뭐가 뭐가 달아 지금 계속 저거 야 뭐지? 아 갤럭시구나 거기서 다 할텐데 다 왔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 쥐작듯이 입구를 막아 하미할거 아니야? 못하죠 이미 왔으니까 끝 뒷눈 사이로 아바돈 타고 달리는 위기군 가다면 가불 얍 얍 얍 하하하하 하하하하 뒷눈 사이로 아바돈 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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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이 시면에 들여다봐야겠어? 끝 아 만족 황룡 먹고 흑룡인가? 흑룡 먹고 아바돈 음 아 좋아요 어 골붕아 지금 너의 운명이 지금 5초대로 마감된 일정인데 소감 어때? 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저끼 운이 없을까 아니 세상에 이 같이 한집살이었는데 이런 빈부격차가 음 미안하구나 오오 좀 맛있어 보인대 오오 좀 맛있어 보인대 으흐흐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어떻게 쪼옥 아야 오토 오오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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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옥 아 못이겨요 포기하세요 에이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하하하하 그렇게 쓰는거 아니야 로봇 로봇 하나 있고 테크로톡신이 있고 새거 없는데요 다 죽여줄게 7대1 시카는 저중에 두 명 죽었네요 아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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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진짜 잠깐 뭔 애들 이렇게 빡세해 자 여기서 뭘 잡아야되냐 그것은 바로 어 간부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빵빵하거든요 안 돼 어이가 없네 일단 이뤄야돼 하하하하 말하자마자 간부 아케인은 어차피 템 못찍거든요 템을 짓고싶으면 아이템을 아 진짜 쓰고 쓰고 그러면 또 뭐야 간부기를 좀 패피다 야생에서 느린 놈이 먼저 죽거든 기가 별로 없네 이러면 하하하하 그래서 일단 재미있으니까 존나 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기가 하하하하 좋아 알아서 싸워놓고마 좋아 좋아 멍게 좋아 자 아케인 삼아 이러면은 아케인 아케인 먹으러 하시고요 자 간부기 사망 아케인 사망일텐데 간부기 캡슐이 안보이네 야 아프다잉 너 도대체 힘약을 얼마나 먹은거야 자 간부기 쫓아갈아 왔고요 자 간부기 쫓아갈아 왔고요 자 간부기 쫓아갈아 왔고요 자 간부기 쫓아갈아 왔고요 아 왜 깜쳐요 근데 간부기 어디있냐고요 잠깐만 야 간부기 어디갔어 에잉 그거 먹어야된다고 간부기 어디갔어 갬부기 어디갔어 갬부기 어디갔어 저 이쁜아 하하하하하하 입구 박아버리기 입구 하나 더 박아버리기 다 왔어? 너 나 못 이겨 허리 안 좀 되거든요 포즈로킥! 살짝 갔다가 가는 척만 해주면 알아서 홀딱 낚이는구만 끝 여덟명 방치군 재밌었다 흑룡 나오게 하냐고? 뭔소리야? 흑룡 방금 먹었는데 흑룡 먹고 1등 했는데 얼마나 손해를 본거니 제일 귀여웡 아 나 주려고 지금 안 먹은거야? 이거 좋은데 자 사람이 몰리는 곳에 출동 새 머리 깎나라 후오우! 아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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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그 새끼가 있구만 아싸! 스피드 맛있겠다 아아! 뭐야 이거 아! 뭐야! 이 맛있는 걸 왜 던져줬대? 오! 찍었다! 오지 injust단코! 오징어 닭코! 어디였어? 아니구나! 오징어 다안코! 오징어 다안콩! 오징어다안콩 오징어 다안콩!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야무덥 다 될거야 호호 야 미쳤구나 니가 겁없는 비둘기 같네 이야 나머지 인원 3명 끝난듯 이놈 파크하고 갑시다 음 길찾고 있는거 봐 내가 가주자 이놈아저씨가 있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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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저씨랑 라스트1 양슛두 별거 없네요 야 이놈아저씨입니다 하하 이놈아저씨 왔다 자 저거 잡는 부분 간다합니다 하아 대개 뭐 존나생거죠 보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바로 지형을 잘타면 약점이 있다는 점 어휴 쉐앤이 죽을뻔 굳이 지금 필요가 없죠 땅콩이 더 이상 근접으로 펜단 마인드 해주시고 어차피 맵은 좁아죠 그럼 이제 싸울 장소를 이제 몇개 좀 채택해놔 이제 다 정했어요 그리고 힘 지금 10칸이죠 이제 돌아다니다 한번 좀 보일거야 근데 어찌곤 그만 이놈아저씨는 결국 변신학생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봐봐 지금 너같은 애들이 숨어있더라 변신해야지 여기 올라가면 절절건데 자 여러분 오징어 땅콩이 이놈아저씨 할거 없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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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how the hell 여기 올라간고만이야 팔로우창 최대한 일단 도망가주는 게 기분 좋으니까 도망갑시다 좀 싸우시긴 한데 아 이거 점프해서 바뀌네 이러면 무적을 런 변신 풀렸죠? 변신했죠? 다시 런 야 너도 좀 도와봐 너도 좀 도와봐 아니 구경만 기회주의 자식 각성 나이스 얘도 좀 패놔야 돼 아아 이놈아저씨 왔다 이놈아저씨 왔다 밖으로 나갔네 안맞아요 이놈아저씨 나이스 나이스 왼쪽 그렇지 그렇지 이놈아저씨 자 변신 끝났다 도망가 85초잖아 시간 되어주고 시간 좀 대주고 85 아 네에에에에에에엑 변신 프로르기 얼마 안 났을텐데 한 45초는 걸리네 아 안되지 안되지 바로바로 변신하고 안자하게 왔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